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가 직접 만든 CNB 대전 충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택 난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이웃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 이웃들이 가을부터 미리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대전 서구봉사회에서 연탄 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는데요. 이혜은 어린이 시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더운 날씨지만 사람들이 모여 연탄을 나르고 있습니다. 연탄 나는 봉사를 하면서 가을, 겨울에 춥지 않게 지내실 이웃들을 생각하니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우리 복수동에 있는 연탄세 집을 위해서 1월달부터 12월까지 기금을 마련합니다. 이렇게 연탄을 오늘 여섯 집에 2천 장을 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운 날 우리 회원들하고 복수동 학생들이 고생해 준 것은 우리 연탄 세대에서 11월달에 연탄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말릴 수 있는 기간을 달라고 해서 7월달에 이렇게 연탄 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비용을 마련해 연탄 2천 장을 구입하여 이웃들이 따뜻한 가을,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탄 무게는 무겁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에서 사람들이 겨울이 편하고 떳떳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연탄도 무겁고 날씨도 더워서 몸은 지쳐있지만 연탄 세대 이웃들이 잘 지내실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해하는 마음이 깊는 것을 금방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며 지내면 무더운 여름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 기자, 이혜은입니다.